도토놈이 프리미어리그 5위를 차지해도 혹시 다음 시즌 유럽 챔피언스에 나갈 수 있나요? 그런 경우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이거 좀 확인 좀 해달라 정리를 좀 해달라 라고 글을 보내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관련한 규정을 좀 살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뭐 많은 팬분들은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약간 헷갈리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 유로파리그 우승팀에게는 자국 리그 순위와 상관없이 다음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을 주죠 그것은 어려운 대회에 우승을 했으니까 자국 리그에서 순위가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 보장해 줄게 고생했잖아 줘야지 일종의 챔피언스 우승팀 유로파리그 우승팀에 대한 특전이죠 여기서 이제 약간 고민이 출발되는 것 같은데 지금 유럽 챔피언스 리그 4강에는 맨시티와 첼시 프리미어리그 팀이 두 팀이나 올라가 있고요 역시 유로파리그 4강에도 맨유와 아스날 프리미어리그 팀이 두 팀이나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챔피언스 4강 유로파 4강에 모두 프리미어리그 팀이 네 팀이나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승팀에게는 제가 아까 다음 시즌 챔피언스 출전권을 보장해 준다고 했고 자국리그 순위에 상관없이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프리미어리그 팀이 두 대회 중에 하나로 우승하거나 아니면 두 개 다 섞어낼 경우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혹시 1위부터 4위까지 프리미어리그 팀들에게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 출전권을 주는데 그 1위부터 4위 안에 있는 팀이 우승을 하게 되면 거기서 여기 우승팀 자격으로 가니까 여기 팀에게 줘야 될 그 다음 시즌 챔피언스 출전권이 밑으로 내려가서 승계돼서 5위 6위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이게 헷갈리시거나 좀 고민을 하는 그런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현재 프리미어리그 순위 좀 말씀드릴게요 1위가 맨시티입니다 2위가 맨유예요 현재 기준으로 3위가 레스터 4위가 첼시 5위가 웨스트엠 6위가 토트넘입니다 7위 리버풀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대로라고 한다면 사실 뭐 이 챔피언스 우승 유럽파리그 우승 이걸 빼면 그냥 간단하죠 1위부터 4위 맨시티 맨유 레스터 첼시가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가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고민은 현재 챔스 4강과 유로파 리그 4강에 나가 있는 팀들 중에 4위 안에 들어가 있는 맨시티 맨유 첼시 이 팀들이 유로파 혹은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만약에 이 3팀 중에 한 팀이 우승을 하게 되면 아 그러면 이 팀은 우승팀 자격으로 가는 거니까 하나 내려서 5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팀은 우승팀 자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 4위까지 주어지는 건데 그 팀은 순위 상관없이 간 거니까 그럼 5위 아니면 두 팀이 우승을 했어 4위 안에 들어가 있는 팀이 그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대로 보자면 유로파를 맨유가 우승하게 되고 챔스를 맨시티나 첼시가 우승하게 되면 두 팀이 우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6위까지도 가게 되는 건가요 챔피언스 리그를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 거죠 이런 궁금함이 있으신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5위가 그냥 프리미어리그 5위라고 하는 자격으로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왜 토트넘하고도 물리느냐 하면 사실 이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토트넘이 지금 물론 토트넘이 지금 남은 경기들 이제 5경기가 남았는데 4위 첼시와 승점이 2점차 물론 한 경기를 토트넘이 더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불리한 상황이라 하는데 4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4위가 안 되고 5위까지 되면 또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5위도 올라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아까 전제됐던 우승을 하게 되면 하나씩 내려와서 5위나 6위도 올라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렇게 만들었던 건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진짜 중요한 승비를 일단 잡아서 그래요 지난 새벽에 라이언 메이슨 감독대행의 첫 경기를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만들면서 2대1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킹오엠도 됐더라고요 그리고 승점을 좀 보탰고 그 다음에 자신도 한 시즌 리그 최다골이라고 하는 기존에 14골을 넘어서 프리미어리가 한 시즌 최다골 15골 신기록을 만들었고 개인의 어떤 스탯도 신기록도 만들었지만 사실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거는 확실히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냐 못 나냐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다시 불씨를 살려줬다는 거 하는 거죠 사실 이거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못 나가면 큰일 나요 지금 슈퍼리그도 꽉난 마당에 챔스도 못 나가게 되면 지금 토트넘 굉장히 큰 적자 속에서 헤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순위 싸움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5위는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 유로파리그 우승팀 있죠 이 팀들에게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을 보장해 준다는 건 혹시 만약에 프리미어리그만 따졌을 땐 1위부터 4위까지 주는 거잖아요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는 근데 이 팀이 챔스나 유로파는 우승을 했는데 4위 안에 못 들어갔네 그러면 다음 시즌 챔스를 못 가잖아요 근데 우승팀이야 우승팀이 다음 대회를 못 나가는 건 좀 이상해 그러니 이 규정은 우승팀에게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을 준다는 얘기는 혹시 1위부터 4위 안에 못 들어간 팀이 우승을 하게 되면 순위는 못 들었지만 자국 리그에서 저희가 출전권을 줄게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1위부터 4위 밖에 있는 팀이 우승할 경우 그 특전을 준다는 거지 그냥 1위부터 4위 안에 있는 팀 맨시티, 맨요, 첼시가 우승하게 되면 그냥 1위부터 4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1위부터 4위 가는 거예요 이 팀은 이거로도 출전권을 받는 거고 저거로도 출전권 받는 거고 그래서 그냥 변함없이 1위부터 4위가 가는 겁니다 하지만 최대 5팀까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냐 아스나리 유로파리 우승할 때입니다 아스나리 아스날은 현지에만 놓고 보면 9위인데 아스날이 이제 우승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아스날은 프리미어리그 순위로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를 못 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구제 주겠다는 거죠 유로파리그로 우승을 했으니 비록 9위를 차지했지만 다음 시즌 챔피언스 출전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스날과 같은 경우 1위부터 4위가 아닌 팀이 우승할 경우 플러스가 되는 거지 5위나 6위 팀이 앞에 있는 1위나 4위 팀 중에 우승을 했다고 해서 하나 내려가서 이렇게 대진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5위 6위는 그 순위만 갖고는 못 가요 5위 6위가 유로파나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하게 되면 그 자격으로 갈 수 있지만 프리미어리그 순위 5위 6위만 갖고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를 갈 수 없다 이거는 구체적인 사례가 우리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2018-19 시즌에 유로파리그 첼시가 우승했죠 챔피언스 리그 리버풀이 우승했습니다 당시에 프리미어리그 다 프리미어리 팀들이 우승한 건데 당시 프리미어리그 순위가 리버풀은 2위였고 첼시는 3위였습니다 그러니까 1위부터 4위 안에 들어간 팀이 그때 당시에 2018-19 시즌에 다 유로파와 챔피언스를 우승했던 거죠 그러면 이렇다고 해서 5위 아스날이 승계돼서 챔피언스를 갖느냐? 아닙니다 5위 아스날은 그냥 그대로 유로파를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5위를 한다고 그 5위라고 하는 순위만 갖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를 못 간다 5위나 6위 팀이 유로파나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해야 그 자격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예전에 토트넘이 4위를 하고도 그때 첼시가 우승을 하면서 못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5권 최대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1위부터 4위까지 하면 무조건 주고 그때 토트넘이 한번 피해를 받기 때문에 나머지 순위 밖에서 우승하게 되면 그 팀을 플러스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토트넘은 4위 안에 들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음 시즌 챔피언스를 가려면 토트넘이 이제 프리미어리그 남은 경기가 5경기인데 그래도 남은 상대는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리고 일단 메이슨 감독으로 바뀌어가지고 대행으로 약간 분위기를 반전칠 수도 있는 건데 5경기가 이렇습니다 프리미어리그만 이번 리그컵 결승 빼고요 꼴찌 셰필드 10위 리즈 12위 올바햄튼 11위 빌라 3위 레스터 마지막 레스터가 좀 까다롭고 나머지 팀은 충분히 해볼 만하고 또 레스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최종 경기인데 이때 순위가 어느정도 확정된 상태라면 레스터는 그러면 동기부여가 훨씬 더 토트넘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토트넘은 4위 안에 들어가는 싸움을 해야 된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5위로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 저거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유럽 챔피언스 리그 개편안 발표됐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참가팀들이 확대한다는데 그 영향은 혹시 없나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2024년부터 시행을 하겠다 땡겨져도 다음 시즌부터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편안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무관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토트넘은 4위 안에 들어야 하지만 다음 시즌 챔피언스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